오늘은 카우칭 자수 노르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실 가이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노르발 2가지가 있어요 노르발은 서로 다른 굵게 실에 사용하는 노르발인데요 PC-A는 구멍이 좀 더 작아서 요거는 3mm 두께의 실에 사용하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PC-B는 4mm 두께 실에 사용하시는 거에요 이 두개의 노르발의 구멍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작은 거 이제 가는 실 쓰시면 되겠죠 실 굵기랑 노르발 구멍 크기랑 맞춰서 쓰실 수 있게 두개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실 가이드가 있어요 이거를 장착을 하고선 자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르발 장착하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노르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수 노르발 제거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카우칭 노르발을 장착을 해주세요 노르발 장착 방법은 같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구요 똑같이 위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나사 잠궈서 장착을 해주세요 손으로 잠그시고 드라이버 이용하셔서 한번 더 조여주세요 노르발 장착을 하시고 실 가이드를 끼우셔야 되는데 이 재봉틀 상단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다 끼우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 가이드를 끼워 주세요 이렇게 실 가이드를 끼워 주시면 여기에다가 실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털실을 이렇게 걸어서 실이 따라갈 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 실을 걸어 주시면 실이 슬슬슬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실을 걸어 주세요 노르발에 털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락을 눌러 주셔야 돼요 락을 누르셔 가지고 잠가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안전하겠죠 락을 눌러 주시고 털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르발에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다가 털실 끼우시면 돼요 털실 끼우실 때는 양손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에다가 힘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힘으로 넣어 주세요 이쪽에 이쪽에 홈이 있어요 이쪽 홈으로 이 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힘을 주셔가지고 넣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털실은 이 노르발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굵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 노르발을 끼웠을 때 털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굵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주시고 노르발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우실 때는 바늘이 내려 있으면 안 되겠죠 바늘이 내려 있으면 털실에 걸리기 때문에 바늘은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르발 내리고 끼워 주세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움직여 봤을 때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되는지 그래야지만 이 털실 잘 따라오면서 바느질이 잘 되겠죠 여기서 털실이 꽉 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수를 놓을 때 잘 박아지지 않겠죠 당겨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털실을 고르는 요령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고른 털실은 꼬임이 있고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꼬임이 있는 게 보이시죠 꼬임이 있고 약간의 기모가 있어요 이런 실들이 잘 돼요 그렇지 않고 매끄러운 실들 있잖아요 매끄러워서 실기를 이렇게 살짝 엮어 놓은 것 같은 거는 가닥이 막 풀리면서 자석 잘 안 놓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기모가 있는 털실이 잘 박혀요 그 다음에 이 털실처럼 이 털실은 굵기가 굵었다 가늘었다 하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실 굵기가 일정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굵었다 가늘었다 하면 이 구멍에서 지나갈 때 어떤 부분에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늘어 가지고 잘 지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굵어 가지고 이 구멍에 껴서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실들은 적당한 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고르고 그 다음에 기모가 살짝 있고 가닥이 잘 안 풀리게 생긴 털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노르발 구멍하고 크기가 맞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털실을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실비실을 고르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하고 같은 색깔의 실을 끼웠어요 털실하고 같은 색깔의 실을 끼웠거든요 이 털실을 이 위실비실을 눌러박는 거기 때문에 털실과 다른 색깔의 실을 끼우시면 바느질이 그대로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래서 같은 색 실을 끼우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전하게 자수가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털실 위에 바느질 실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특별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빨강에 대비되는 색으로 노랑이나 초록으로 실을 끼우시면 여기 위에 바느질 선이 그대로 보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약간 색다른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다른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색 실을 끼우셔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같은 색 실을 위실비실로 끼워 주시는 게 이 바느질 실이 도드라지 않고 안전하게 자수가 놓아질 수 있어요 자수 파일을 고르실 때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 자수 파일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굵은 실로 덧받는 거기 때문에 면을 채우는 자수보다는 라인을 박는 자수가 어울리고요 면을 채우는 자수에는 쓰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털실이 되게 촘촘하게 박히면 여러가지 에러들이 트러블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으로 되어 있는 자수를 골라서 자수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파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첫 땀에서 몇 단 박으신 다음에 털실을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스타트 눌러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하고 몇 땀을 박잖아요 몇 땀을 박은 다음에 스타트 스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꼬리를 다듬어 버리시는 거죠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다듬어 버리세요 이렇게 다듬어 버리시고 자수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수를 놓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실을 가이드해서 실이 잘 따라오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당겨지게 되면 이 바느질이 잘 따라오지 못해요 바느질하고 털실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실을 계속 풀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옆에서 실이 잘 따라가도록 풀어 주시는 거죠 실 타래가 촘촘하게 다듬어 있으면 계속 옆에서 풀어 주시면서 이 가이드가 펭펭해지지 않고 여기서 따라가는 실이 느슨해지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노르발이 띄어있는 털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 봐지게 되거든요 털실을 위실과 위실이 눌러막으면서 자수가 놓아지는 거예요 털실이 이렇게 이 앞에다가 놓아주세요 이 앞에 인지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풀러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팽팽하면 여기 따라가는 실이 팽팽해지면서 잘 안 박혀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실을 이렇게 풀으면서 팽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이 쪽은 자수가 끝나면 자수비가 미슬미슬로 자동으로 끊을거에요 털실만 바짝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